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 또 뭐 대들보가 흔들린다 대들보가 뽑혔다 굉장히 큰일이죠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대들보 기둥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척추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척추를 한 번씩은 아마 허리 삐끗하거나 다쳐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근데 늘 이런 상태라면 좀 미칠 겁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라 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아무리 말기라도 수술하면 안 된다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출신이시고요 현재 걷기 달리기 운동치료 박사 1호이신 이용렬 박사님 모시고서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디스크 말기셨다고요? 네 제가 1997년도에 삼성의료원에 실려갔어요 허리가 아파서 실려갔던 얘기는 앰뷸런스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거동을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MRI 영상을 찍고 나서 의사는 수술밖에 없다 디스크 말기 환자다 말기라는 얘기는 디스크가 다 터진 거죠 다 터져서 신경을 90% 가까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잘라야 돼요 그거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술하면 완치되냐고 물어봤더니 머뭇머뭇하시더라고요 완치됐다고 말하는 선생님 없을걸요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좋아질 겁니다 아 좋아질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아진다는 게 아니야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좋아집니까? 라고 몇 퍼센트나 좋아져요? 물어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머뭇머뭇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원뜻 생각났어요 아 수술해서 나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하고 도망 나왔어요 진료실에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겨어 나왔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 주위에 허리를 수술해서 과연 정상이 된 사람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미 수술해서 빨리 사망했다든가 수술해서 누워만 있다든가 수술해서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걷난다든가 맞아요 뻑뻑하게 허리 이러고 걸어요 이렇게 네 이런 사람만 떠오르지 수술해서 정상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서 제가 운동치료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치료 내용들을 허리를 꺾고 피트렀더니 일주일 만에 많이 호전됐고 2주 만에 달려지더라고요 아니 그 디스크 말기 환자가 2주 만에 네 수술해도 2주 만에 달릴 수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 원인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2주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방송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없이 완치하는 방법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계속 방송과 많이 봤죠 아침마다에도 나오셨고 각종 프로에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나가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환자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잠시 만났는데 배운 대로 따라했더니 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완치됐다고 방송국에 제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환자여서 뻣뻣하고 수술한 후에도 막 고통스러웠는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사 PD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환자를 됐고 처음 갔던 그 병원 수술했던 병원 가서 MR의 영상을 다 찍어봅니다 근데 정상 다 돌아와요 이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치가 된다는 얘기죠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완치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좀 볼게요 이게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척추 디스크라는 거는 항상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거나 또는 너무 힘을 주고라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라 그래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건데 그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는 풍선 속에다가 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껴안고 있는 속근육은 풍선 표피라고 생각해 볼게요 풍선 표피는 재를 꽉 껴안고 있어요 그러면 4번, 5번이 디스크가 많이 손상이 오거든요 가장 무겁기 때문에 거기를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조그만 풍선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반듯하게 서 있게 되면 아랫뼈가 수평이고 위에 수평이죠 그러면 자신의 머리 무게가 있을 것이고 상체 무게가 있어요 그럼 30kg 이상이 누르면 풍선은 납작해지려고 하죠 납작해진다는 것은 윗뼈와 아랫뼈가 가까워진다는 거 협착이 된다는 거고 협착이 됐다는 것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빠져나간 것은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풍선 표피가 질기고 강하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덜 내려가겠죠 잘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원인은 젤이 약해서 풍선이 늘어져 나가고 좁아지는 게 아니라 풍선 표피가 얇거나 약해서 늘어져 나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크 비슷하다는 것이죠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것은 항상 빠져나가려고 해요 누르니까 그런데 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코어 근육 장요근 같은 근육들인데 이 근육이 꽉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근육이 힘이 없어 놔주면 늘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나간 만큼 뼈는 좁아져서 협착이 되고 있고 나간 만큼 신경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간 만큼 분명히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찢고 그 부분을 끌어낸 듯 다시 꿈에 또 태어나간다 또 태어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대개 보면 복대라든가 보조기를 꽉 차잖아요 이것도 살짝 차면 살짝 들어가고 꽉 차면 꽉 들어갑니다 꽉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배의 장기 배의 장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위를 압박하고 폐나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되고 호흡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동차 타이어가 새 타이어 때는 고무가 찔깁니다 그래서 차체 무게가 있고 사람 무게가 있어도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남봉난다 어느 부분이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고무 성분이 찔겨서 사람도 젊은 사람들은 결론은 속에 있는 속 근육이 찔기고 강해서 절대로 눌리지도 않고 잘 튀어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서 매일 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타다 보니까 5년 6년 된다 타이어가 마모가 안됐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야 타이어 바꿔 터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도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타 많은 사람이 딱 탔더니 어 타이어가 남봉이 나요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죠 결론은 그 튀어나온 것을 철판 넓적한 걸 대고 꽉 조이면 쑥 들어갈 거고 살짝 조이면 살짝 들어갈 거고 그렇죠 꽉 조였다가 다시 풀면 원래만큼 또 튀어나오죠 그러면 허리를 수술했던 안 했든 간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은 우리가 보조기나 복대를 꽉 조이면 들어가고 살짝 조이면 살짝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도 수술해내도 그걸 차지하면 다시 원래만큼 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치료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원인은 디스크가 색깔이 까마고 태화되고 병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를 싸고 있는 속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젤 풍선 속에 젤이 문제가 아니라 젤을 감싸고 있는 풍선 표피가 문제가 있듯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좀 정리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건요 가만히 놔두면 퇴야 됩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하면 나중에 기부스 풀면 팔이 얇아지잖아요 근육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운동을 계속하면 나이가 70, 80대도 막 바디빌딩에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육 부분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힘이 있고 탄력이 있고 재생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의 가죽 같은 부분 표피 부분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치료라는 게 그 근육을 강화해 주는 거 그게 코어 근육이라기도 하고 그렇죠? 속근육이라기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거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고 많은 분들의 완치치료에 성공을 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배울만 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칭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운동치료죠 그렇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시키냐가 관건입니다 결론은 아무렇게 하는 동작도 도움은 되겠지만 많은 효과를 보기에서는 정확히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바쁜데 하루 종일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인 운동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운동치료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리 목 어깨 관절 이렇게 나눠왔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허리입니다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기 뒤에 나와있는 것이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것도 제가 해봤어요 박사님한테 배워봐가지고 골반과 허리가 많이 뻐근하죠 이거 끝난 다음에 운동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운동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누워서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의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데 어차피 그런 내용들은 영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된다 그러면 내가 짬이라서 할 수가 없는데 또 뭐 대단한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또는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여러분의 허리 내가 운동을 통해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자 김 박사님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자 이 팔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절을 꺾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꺾을 때 아무것도 들지 않으면 근육이 강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무게를 들게 되면 무게가 뭐 5kg다 그러면 약간 먹으면 약간 뻐근하다 약간만 강화될 것이고 10kg다 이야 많이 뻐근하다 많이 강화되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가지 않고 의사가 도움 준다든가 전문가가 도움 주면 치료 효과가 많지 않다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10kg를 가지고 이것을 관절을 꺾을 때 근육의 힘으로 꺾는 건데 결론은 환자님 힘 다 빼세요 제가 다 해줄 테니까 힘 다 빼세요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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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육이 생길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환자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해야만이 운동치료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디오가 혼자는군요 그렇습니다 매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박사님 박사님 맞는데 의사가 아닌데 무슨 치료가 돼 이러고 막 딴지 걸은 분 없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설득해서 제가 맞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수술은 의학박사님들이 잘하지만 운동치료는 운동정보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서로가 박사다 보니까 같은 전문가다 보니까 뭐를 배웠느냐 그 배운 것을 전문화시켜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수술도 하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치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운동치료만이 결론은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진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겁니까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침을 맞아도 더 약해질 뿐이지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렇죠 자꾸 관절을 꺾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척추가 휘어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하면 아이들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바꿔드릴 수 있고 이 방송 보시면서 꼭 따라해보셔서 여러분의 척추를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치료는 운동치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독이 없습니다 독이 되지 부작용이 없다 없습니다 한 만큼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신진대사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아주 저희가 영상 또 친절하게 해설해놨고요 이걸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 허리 건강하시겠습니다 다음 편 꼭 보시죠